정초부터 진짜. 나 뛰어가서. 바람 다 빠져 팍팍 났잖아. 바퀴가. 잡기 빌려줘. 투덜두덜 해도 다 해주시네. 츤데레이네, 츤데레. 귀엽고 날 골탕 먹이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 80이 넘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아니, 차를 평소에다 놓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나사를 먼저 풀고 들어야 돼요. 맞아, 맞아. 아니, 올라갔어, 그렇죠? 틀렸어. 완전 들렸어. 네, 네. 틀렸어. 이제 나사만 풀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풀어, 그럼. 내가 애 먹을 텐데. 빨리 빨리 해 봐. 힘 좀 써보라고. 아니, 운동선수가 뭐 줄어요? 안 되면 추워라, 안 되면 추워. 쫙쫙쫙쫙쫙. 아, 뭐 금방 간다고 하더니 왜 그래. 아버님, 이거 막 풀리면 금방 되거든요. 아니, 그게 뭐 누구는 그만 못 해. 아니, 그거 비켜. 나와봐. 아이고, 참. 아, 발로 그래. 그렇지. 저렇게 지혜가 있어. 역시 열 유동 못 속여. 됐어. 오, 됐다. 됐어. 머리 또 안 쓰고 그저 무조건. 그 힘만, 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아니, 아버님은 하니까 잘되네. 그때 갈 때는 쉽게 했거든요. 어머, 아버님 다 하시네. 빨리 좀 해봐. 안 그러면 자랑 부르던가.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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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렸는데 왜 안 돼. 몸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거 아닌가? 안 되는 걸 뭐 비켜서 갈라 그래.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4개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아니, 빠져도 한 개가 안 빠지잖아. 전화할게요. 빨리빨리 걸어. 뿌려가지고 건져라 그래. 아, 이거 하나만 빼면 되는데. 남은 거 하나 해 주시고 가시지. 진짜 가벼웠나 봐. 저거. 너무 가벼워요. 그 힛. 그 힛. 고맙습니다.